지난 주말까지 고양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의 외조부도 손자와 한 집에서 생활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고양시에서 추가로 발생한 9번째와 10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행신동 햇빛마을 24단지 내 같은 집에 거주하는 91세 외할아버지와 26세 손자입니다. 손자는 앞서 발생한 고양시 7번, 8번 확진자와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입니다.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5일부터 외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외조부가 먼저 고열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이송돼 확진됐고, 당초 음성이 나왔던 손자도 재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됐습니다. 해당 자택과 공용 공간에 대한 방역을 마친 고양시는 10번 확진자의 아버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는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확진자에 대한 경기도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상세 동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9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명 가운데 2명이 퇴원하고 8명이 치료 중인 고양시는 접촉 관리 대상자로 능동 감시 34명, 자가 격리 67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